하나님의 말씀 우리 10편 38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38편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도갑니다 제가 먼저 1절이 씁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체크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 소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손이 주의 앞에 주여 있사오며 나의 단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나는 귀목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무리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무수하오며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아멘 10편 38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장입니다 다윗이 우리 아이안에 바세바를 취하고 그것을 인하해서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의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체크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이 말은 이미 징계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그리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례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 살이 성한 곳도 뼈가 성한 곳이 없고 특히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뼈까지 뼈가 아플 정도의 고통 속에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 자신이 당한 그 진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진노가 이렇게 심하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사전에 내 제약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너무 힘들다는 표현을 다윗이 계속하고 있죠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 서이다 상처가 나서 그것을 치유할 방법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상처를 받고 치유를 했으면 될 텐데 치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치유할 방법도 없었고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오고 그 이유는 나의 우매한 연고로 서이다 자신의 우매함을 표현했는데 그건 뭐냐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데 우매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걸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한 나의 우매한 그 이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육전에 내가 아프고 심이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단이 나이다 아프고 심이 구부러졌다 하나님한테 받는 진노 이것이 이만큼 심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아플 뿐만 아니라 온 몸이 아플 뿐만 아니라 구부러졌다 필수 없을 만큼 구부러진 겁니다 그래서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단이 나이다 육신적인 슬픔 영적인 감정적인 모든 슬픔을 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피곤하고 심이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피곤하죠 요하의 진노가 임하니까 피곤하고 또 심이 상하였다 어느 정도까지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까지 마음이 불안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불안할 정도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하여 이만큼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제 신음소리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끙끙 앓는 소리 어디가 아프면 그냥 좀 쉬고 툴뚜 털고 일어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아프냐 누우면 잠만 들면 끙끙 신음소리를 앓는 거죠 그 정도로 다윗이 이렇게 힘들어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구절에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이런 신음과 이런 고통 속에 있는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시고 그렇죠 또 나의 탄식이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하고 하는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새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난 나이다 심장이 뛰었다 여러분 심장이 언제 뜹니까 무서운 일을 당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심장이 뛰죠 불안하고 초조할 때 또 내 기력이 새하여 육신적으로 힘이 쭉 빠지는 겁니다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난 나이다 총명이 없어진 거죠 사람이 눈을 보면 알 수 있죠 아 이 사람이 총명하다 그런데 눈의 빛도 나를 떠난 나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 죄 그러니까 죄의 속성이겠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심장도 뛰고 기력이 새하여지고 눈의 빛도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었던 모든 육신적 정신적 감정적 영적인 모든 좋은 부분들이 어느 날 다 떠나게 됩니다 다윗이 이거를 뼈저리게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죄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임한 여호와의 그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다윗이 계속 표현을 하고 있죠 11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 그리고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다윗이 지은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물을 놓고 나를 해야려는 자가 괴약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 그렇죠 다윗을 죽이려는 자가 올물을 놓고 해야려고 하죠 그리고 괴약한 일을 말하며 하지도 않은 일을 말하고 어찌됐든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괴약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나 종일토록 다윗을 죽일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종일토록 다윗을 죽일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10편 2편에 보면 열방들이 어차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열방이 온 세계가 그리스도 한 분을 죽이려고 그렇게 늘 계획을 짜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다윗이 얘기를 하죠 열방이 허사를 경영하는구나 절대 그리스도를 무너뜨릴 수 없고 그리스도를 죽일 수가 없는데 허사를 경영하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는데 그걸 막아보려고 열방이 모든 나라들이 허사를 경영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를 언약을 붙잡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종일토록 없애려고 괴계를 도모하오나 나는 귀목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자기가 처한 상황을 놓고 주위에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너무 기뻐서 이 말 저 말 많은 악행을 막 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얘기하죠 나는 귀목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듣긴 들어도 할 말이 없다 사람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다 이게 아마 진정 창세기 3장을 깨달은 자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가끔 모든 일이 잘 되면 말도 많고 모든 일이 잘 되면 할 말도 많고 하는데 다윗이 오늘 말씀하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을 때 그때 깨닫게 된 것이겠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지만 귀가 없다 어떻게 보면 그래 들을 말하다 또 듣지 않기 때문에 할 말도 없다 변명도 필요 없고 또 자기 자신을 정당화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 하나님은 어차피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럴 필요가 없구나 라는 고백이겠죠 자 그러면서 15절 이하는 다윗이 여호와를 바라보고 찬양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락하시리다 하나님이 내리신 그 진노 그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냐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그 말은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그 진노를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 왜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는지를 바라보고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봤다 모든 일의 답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걸 깨달았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락하시리다 전에는 다른 것들을 바랐는데 이제는 다윗이 주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늘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다윗이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주를 바라싸오니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데 저희가 내게 대하여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망자 존대할까 하였나이다 많은 악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기뻐하는 거 왜냐하면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게 말하자면 늘 평상시에 다윗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윗의 잘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은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11절 말씀에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너무 큰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저 사람 나를 알텐데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은 겁니다 다윗에게 오히려 멀리 섰다 그 얘기죠 그래서 16절에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데 저희가 내게 대하여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망자 존대할까 하였나이다 함부로 말을 막 하는 거죠 교만하고 다윗이 무너지고 실족하는 그거를 보며 기뻐하면서 이 말지 말 자기 있는 생각들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는 누구냐 어려움 당해봐야 안다 그러죠 정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자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 그 대부 대부 있지 않습니까 대부 갓파들 대부 영화 보면 그 사람이 대부가 이런 얘기를 하죠 친구는 가까이 두고 적은 더 가까이 두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그게 참 어려운 얘기인 거죠 우리가 친구는 좋아하는 사람은 가까이 드는데 적들은 멀리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받아 우리가 분명히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질 때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하나님 그렇지 못하게 해달라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난하지 못하도록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17절은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어 오니 넘어지게 됐죠 죄로 인하여서 다윗이 넘어지게 됐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어 오니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근심이 늘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 싸우니 18절은 내 죄악을 구하고 내 죄를 슬퍼하미니다 현실을 제대로 본 거죠 아 이렇구나 내가 넘어지게 된 이유 또 나의 근심 늘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본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 죄악을 구하고 내 죄를 슬퍼하미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구하고 나의 죄 행했던 그 일을 다윗이 슬퍼한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무리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무수하오니 반면에 원수들은요 내가 힘들고 탄식하고 슬퍼하니까 활발하고 강하게 그렇죠 거기서 힘을 내서 점점 숫자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뭔가를 잘못했을 때 주위에서 그럽니다 그걸 서로서로 힘을 모아서 우리가 좋은 일은 이렇게 참 입을 벌어서 말을 하는 편이긴 하지만 남을 욕하고 남을 헐뜯고 비방하려는요 서로서로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힘을 내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3장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석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늘 다윗과 같이 15절 말씀에 여하에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악행하는 그 일에 힘을 모으게 되죠 악한 말을 하는 그 사람들과 같은 편에 서게 되어지고 종일토록 그 악한 얘기를 합니다 종일토록 악한 생각과 악행하는 그 일에 동조하는데도 피곤치가 아니냐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창세기 3장의 이 본 모습입니다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그 문제 속에 빠져서 이렇게 하는 모든 자들 그렇죠 이런 자들을 다윗이 표현을 합니다 20절에 또 악으로 선을 감는 자들이 내가 선을 쫓는 영거로 나를 대적하나이다 악으로 선을 감는다 다윗이 언제나 주위의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죠 그러니까 자기의 가까이 있는 자기로부터 선을 받았던 선을 베풀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윗이 어려운 날에 악을 행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악으로 선을 감는 자들이 내가 선을 쫓는 영거로 나를 대적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악을 행했다고 해서 내가 악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악을 행하고 그 가운데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모습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사실 눈에 보이지 않고 악을 행한 그것이 눈에 보이죠 그래서 악을 행한 후 잘못을 깨닫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보이지 않고 그저 악을 행했던 그 모습만 보는 겁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악으로 선을 감는 자들이 내가 선을 쫓는 영거로 나를 대적하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제가 사실 이야기를 금요일을 하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 선을 쫓는 연고로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우리의 본 모습을 보고 사실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나의 부족함과 인약함 속에 처절하게 무너진 그 속에 근심 가운데 있는 내가 여호를 붙잡고 있는 여호를 붙잡고 있는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지 아니면 과거 속에 묶여 사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은 미래 속에서 한탄하고 근심하는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를 바랐다 그래서 악으로 또 악으로 선을 감는 자들이 내가 선을 쫓는 영거로 나를 대적하나이다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근심 속에 늘 탄식하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었던 악을 행했던 다윗이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멀리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악을 행했던 다윗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다윗을 도울 수 없도록 악을 행했던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르짖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도우소서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돕고 또 내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윗이 모든 이 시의 마무리를 주 나의 구원이시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악을 행하기는 너무 쉬운데 그 행한 악에서 구원받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죠 안 해야 되겠지만 그런 악을 행했을 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될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답입니다 모든 38편의 그 시를 쭉 쓰면서 다윗이 마지막에 자기의 정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이 없다면 성공해도 문제여 실패해도 문제여 무슨 일이 있어도 없어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 나의 구원이시여 주 나의 구원이시오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환란과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악한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윗은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 내가 주를 바랐다 하니 우리는 여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하루 종일 드리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 이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자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인한 길 되시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여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확신하고 고백하며 어떤 환란 가운데서도 어떤 여호와의 진노하심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참된 답을 가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평생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나의 구원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외에는 없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이 사실에 분명한 답을 내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당한 그 환경과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자기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구원을 날마다 누리며 승리하는 자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앙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되심을 알고 늘 그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우리 온 성도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